자쿠요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성좋은 자쿠요저 호베입니다. 자 PV 서버로 왔구요. PV 서버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힌이 거의 200정도인데 반응이 거의 1초정도 느린 것 같아요. 이거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바뀐게 다 다 바뀌었어요. 다 전부다 전부 다 바뀌었는데. 하나 좀 신기한게 패시브가 쿨이 없어졌습니다. 이게 버그인지는 아니면 이거는 의도한건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패시브 쿨이 없어졌구요. 자 88 때리는데 거의 76? 88? 큐스킬이 이제는 1레벨에 1.5초였던게 2.5초가 됩니다. 아 그리고 님들이 진짜 많이 호소하셨던게 은신풀리는 버그 있었잖아요. 이거를 제가 왜 그러는건지 원인 파악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.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은신을 쓰기 전에 평캔을 하고 은신하면 은신이 풀리더라구요. 평캔을 하면서 속임수로 딱 쓰잖아요. 그러면 은신이 바로 풀리더라구요. 원래는 은신을 쓰고 나서 평캔을 하면은 은신이 풀렸잖아요. 근데 이제는 은신을 해서 이렇게 평캔을 해도 안풀립니다. 그래서 이 버그는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. 은신 풀리는 버그. 박스가 살짝 바뀌었습니다. 원래 뭐야 이 녀석 박스가 이제 광역 딜을 넣었습니다. 광역 딜을 넣으면 딜은 좀 줄어요. 단일 피해로 주는거 보다. 이렇게 두가닥으로 나가는거랑 단일로 들어가는거랑 딜이 거의 한 3분의 1정도? 절반정도?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박스가 미쳤어요. 이게 왜 미쳤냐면은 이 박스 하나로 6개가 다 때려져요. 탑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 깔아놓으면은 몇마리야? 7마리잖아요. 7마리 다 때려요. 이제는 벨트를 안가도 되지 않을까 벨트 솔직히 라인 클리어 때문에 가는거거든요. 정글 샷코며 라인 샷코며 할거 없이 이거는 둘 다 좋아졌어요. 이 스킬에 관해서는 예 마댐으로 바뀌었습니다. 예 마댐으로 바뀌었구요. AP계수가 조금 늘었고 AD계수가 좀 줄었구요. 피 30% 미만일때 때리면 그 일체댐이 들어갑니다. 막타를 칠때 진짜 딜 엄청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대망이 좀 궁극기죠. 궁극기가 폭발하자마자 공포 걸려요. 터지자마자 바로 공포 걸립니다. 그리고 심지어 작은 박스도 이렇게 광역딜을 넣는걸 보실 수가 있어요. 기본 데미지랑 AP계수를 좀 낮췄구요. 이게 즉발 공포기 때문에 이게 터지는 순간 박스 박아서 연계 공포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한타 엄청 좋아졌어요. 일단은 너무나도 긴 매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단 서포스로 가게 되었구요. 저번에 올렸던 영광빌드 그거를 리워크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베인 눈치 없는 것 아이 눈치 없는 녀석 리쉬를 안하고 앨반데 저거 아이고 광역딜로 들어가는구나 잠깐만 하하하하 어 반응 개누려 이씨 어 이 자식이 어 이 자식이 어 이 자식이 어 이 자식이 은근슬쩍 CS 먹어주고 오케이 나이스 아 이제 Q를 1레벨만 찍을 수 있다는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딜이 분산돼가지고 아 미니언이랑 같이 걸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건 좀 살짝 아쉽긴 하다 어어 아이아이 반응이 안돼 어어 그러고 들어오면은 어어 그러고 들어오면은 아 딜 졸라 약해 잠깐만 아 내가 먹어버렸어 박스딜아 분산됐으면 저 잡은건데 필각보기가 되게 애매해졌네요 지금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모래주머니 달고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흐 흐흐 흐흐흐 Beautiful 일단은 박스솟말합시다 어 박스enk어 멍청났 녀석 와우 나이스 오Мы씨 hade야만 없는게 아니씨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씨 반응을 못하겠네 날 밀어주기 와아 아 라인 미는거 보소 개좋은데 근데 라인은 잘 미는데 킬각이 안나와 딜이 분산되가지고 이 스킬의 AP계수가 0.1정도 늘었어요 0.7에서 0.8 그리고 기본 깡댐 올라가고 일체댐 더 올라가고 도망쳐 일있어 정하구나 세상에 정하였구나 어잉? 원컴이 난다고? 아 쟤 또 추잡하게 이거봐 아 원컴 나는건 뭔데 아니 원컴이 아니 원컴이 왜나 아 죽어 자세가 어 바로 공포 걸려 어허 나이스 이거구만 이거구만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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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롱마 어제는구만 어 미쳤잖아 심지어 AP0입니다 아 나 나 습관적으로 어 잠깐만 잠깐만 어차피 죽어 나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어 어! 안죽네 점화가 안 들어갔어 이씨 먹을 수 있음? 살 수 있어요? 살 수 있어요? 쟤 마나가 없어가지고 퐁퐁 걸려! 그렇지! 어 좋아요 아 큐티릭은 또 안돼요 큐GLP나 벨트나 그건 아직 안돼 공포 걸려 공포 한 번 더 걸릴거야 터져줘 그렇지 공포 걸려 아 좀 죽어 그렇지 아 이거 진짜 아 궁 너무 좋아졌어 죽여줘요 나이소 궁이 미쳤다 진짜로 궁이 너무 좋아졌다 고 허무고 하나 걸리고 뒤에 걸리고 저만 걸고 평타 아 E 걸고 딱 쓴 다음에 딱 평타 놓고 빙결놓고 E 놓고 슬로우 묻히고 박스 걸고 딱 평타 딱 슬로우 한 번 더 먹이고 왜 안죽죠? 근데? 어어? 아니 잡는데 오래 걸려 소프 오인 어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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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살았나 아 지금 딱 보여줄 각인데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쑤셔넣어 그럼 바로 공포가 걸려 슬로우 먹여 평타 날려 슬로우 먹여 죽여 아 아 제가 분신 미쳤다 이거 다른 먹잇감이 눈에 들어갔거든요 으응 공포 으응 공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어ision 으으흑 어서오세오 어서오 세옥 하나 더 걸려요 저만 걸려요 피할거에요 죽여 어 잠깐만 잠깐만 들어갔다 내가 죽을 수 있겠네 안되겠는데 어 뭐야 나 어디가는거야 나 어 슬로거라 앙 이속중계화 지켜 으하하하하하 이거 뭐겠지? 으흠 라니? 아 저기 빅토르 있다 어 넘어갈라고? 넘어갈 거잖아 어잇 저기로 가네? 흐하하하 어 아니네 어어? 이쪽으로 갈거에요 흐흐흐흐 안녕하세요? 덤벼 이것들아 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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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으으으으 아 이게 참 좋아진거 같다 이게 진짜 좋아진게 예전에 이거는 쿨감 주려면은 무조건 평타 때려야 됐거든요 아 근데 이제는 그냥 쓰고 어 7초야 되게 되게 짧아요 변신시간 줄어든거에 비해서는 쿨감이 받쳐줬을때 효율이 괜찮은거 같은데 간다 공포거리고 평타 때리고 일단 뽑기 가짜인척하고 까비 오 공포거리줄게 공포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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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 이거 진짜 개꿀이다 으으으 못도망가 이속진가시켜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제 원크 만나 줘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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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니 무서워하냐? 어머니 박살났을거 같은데 잠깐만 아 자식구 가져왔어 개갔네 진짜